고우라운드에 대해서 알아볼게 접근을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고우라운드 또는 복행이라 말하고 계기 접근 중이었다면 미스터 포츠다 미니멈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리젝트 랜딩이다 구분해서도 말하는데 통칭하는 개념으로 고우라운드라고 하지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 첫째, ATC 지시가 미스터 포츠 절차보다 우선이야 예를 들어 미스터 포츠 고도가 5000 이 공간의 ATC 레이더 백트럭 미니멈이 3000이라고 한다면 ATC에서는 조종사의 제접근을 도와주려고 클라임 3000이라고 주는데 이때 조종사는 절차에 나온 5000만 생각해서 3000 고도를 뚫고 올라가는 실수가 많아 따라서 조종사는 접근 전에 미스터 포츠 공간의 레이더 백트럭 미니멈도 확인해서 내가 실제 고우라운드 할 경우 우선되는 ATC 지시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고우라운드 시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계기가 뭐야? 속도계야 비행기 자세, 파워, 그리고 형상까지 동시에 세 가지를 조작하기 때문에 시선이 분산돼 이때 속도계에서 절대 눈이 떨어지면 안 돼 제일 유심히 봐야 하는 계기야 에너지가 없는 저속 상태에서 기계적인 피치업 조작으로 스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야 즉, 플레어를 시작한 이후에 파워가 빠져가면서 랜딩 직전에 고우라운드로 올라가면 속도계를 보면서 피치를 드는 레이트가 정해져야 돼 파워로 에너지가 붙을 때까지 레벨 피치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어 이걸 생각하지 않고 고우라운드, 토가, 플래피틴, 포즈를 기얼업 하면서 피치를 기계적으로 15도를 쭉 들어버리면 정말 큰일 나 테일 스트라이크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 사고로도 이어져 그래서 명심해야 돼 셋째, 고우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이해해야 돼 접근 구역에서 관제기관으로부터 레이더로 보호받던 조종사가 조종사 홀로 안전한 통로를 따라 내려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홀로 안전하게 따라 올라올 통로가 필요할 거고 이걸 미스터 퍼치다라고 말하는 거지 너는 이니셜 퍼치 팩스 6000에부터 클리어가 났어 쭉 접근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데 레이더 백터링 미니몸이 접근 구역의 3000인 거야 그러면 너가 높아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3000 부근에서 접근 실패를 하고 싶다면 미스터 퍼치 절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관제에다가 다시 지금 관제 대사로부터 보호받는 구역이 있잖아 다시 리퀘스 캔슬 퍼치 레이더백터트 파이널이라고 하면 다시 요청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옆으로 백터링해서 너를 다시 파이널이나 이니셜 퍼치 픽스로 안내하겠지 더 높게 올라가라고 하면서 아니면 3000을 유지하면서 다시 돌릴 수도 있고 만약 3000에서 너를 좌우로 뺄 수 있는 레이더 백터링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미스터 퍼치 통로로 올라가세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절차를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이해해야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지난 시간에 어프로치 뺀 영상도 추가해서 보고서 공간을 좀 더 이해하도록 해 그래서 오늘의 핵심 바쁜 공간일수록 미리 이해하고 준비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여유가 된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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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